슈퍼 다이노, 다음 이야기! 여보, 왜 그래요? 드디어 아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아기들이요? 네. 그럼, 내가 부축해 줄게요. 네.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오래 사장이에요, 여보.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. 어서 서둘러야겠어요. 네, 날 따라와요.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힘내요. 강한 해류가 오고 있어요. 조심해요, 여보! 쓰레기 더미잖아! 오미! 여보, 여보! 넌, 밧줄에 꽁꽁 얽혀버렸잖아! 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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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. 누가 좀 도와주세요! 매주 일요일!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 다이노! 렉스팀 출동! 슈퍼 다이노! 다이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